네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9일 일요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직 기해년이고요. 기해년 경호월 그리고 정축일 그래서 정화가 떴습니다. 아직까지는 경호월의 초반이기 때문에 병화가 뜨거운 태양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날씨가 점점점점 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제가 이해를 곁들기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정화의 시비운성적인 흐름을 좀 적어 놓았고요. 오늘도 역시 주역점을 같이 쳤어요. 주역점을 쳤고 어떤 게가 나왔냐면 오늘은 네 신기하게도 첨풍구가 나왔고요. 이제 12개의 군주계의 흐름 중에서 7번째에 해당하는 괴사이에요. 괴사에서도 이제 첨풍구는 이거는 하늘이라는 뜻이고 밑에는 바람이라는 뜻인데 5개의 양과 지금 딱 1개만 음이죠. 1개가 음인데 이제 음이 막 시작이 된 거죠. 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1월달부터 6월달에 아니라 군주계에서도 얘는 신기한 게 7번째 흐름인데 아직 양력으로 7월달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얼추 비슷하게 지금 나온 것 같아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양기는 달이 찬 것처럼 가득 찼기 때문에 음적인 부분이 시작이 된 거고 완벽한 게 아니라 어떤 곰팡이 같은 음기가 이제부터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달이 기우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잘 풀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현재 전성기라든가 어떤 좋은 때가 아니라 앞으로 뭔가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좀 조심해야 할 고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심을 지켜야 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뽑은 것도 여기서 두 번째 효과 동했기 때문에 구의효과 오늘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조적으로는 현재 경호월의 정추길이 떴는데 좀 살펴보자면은 청간으로는 정제와 식신이 떴기 때문에 이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활동성을 뜻해요. 그리고 정제는 모두 알다시피 어떤 관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재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화 부분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분 정도 좀 곁들였는데 이 정화는 특징이 뭐냐면 어저께는 병화를 했었잖아요. 병화는 여름에 가장 활발하고 그 다음 계절에서 기울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에서 봄에 태어나지만 여름이 왕성하고 가을에 시들해주고 겨울에는 잠을 자는 게 병화였다고 한다면 정화는 흐름이 좀 거꾸로 가요. 그런데 역시 왕성한 거는 여름이에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 이 축이라고 하는 해자축 겨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달인 이 축에서 임묘, 즉 에너지가 가라앉고요. 가장 왕성한 것은 지금 현재 경호월이죠. 경호월에서 가장 힘이 세요. 정화가. 그리고 정화는 빛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보통 열기로 표현을 하죠. 뜨거운 열입니다. 이글이글, 이글이글, 이글하는 열기를 뜻하고요. 그리고 거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병화가 봄에 태어났다고 친다면 얘는 가을에 시작을 하는데 가을도 신유술 중에서 스타트하는 시기가 바로 유, 유금이에요. 유금에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월, 그 다음에 미월 이 순서로 쭉 거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 흐름을 봤을 때는 기해년의 퇴직 순서대로 걸록지, 여름의 5월이니까 그리고 축일에 떴으니까 임무를 하게 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저는 일진을 보고 있고요. 전제적으로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식상의 식신이 퇴직이 않기 때문에 안정된 흐름은 아닙니다. 상당히 활동성이 다운이 될 수 있고 내가 말을 한다면 행동으로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말만 앞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제가 현재 걸록지인데 경월이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 걸록이 되겠죠. 오늘따라 기혼자분들에게는 부인에 해당하는 그리고 남자친구가 아닌 여자친구 남자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부인이나 여자친구가 오늘따라 뭔가 되게 활동적이고 그리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금전은 또 상승이 되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화가 축투 속에 임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식을 마음속에 묻는다거나 이게 좀 부정적인 뜻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활동성 자체가 좀 가라앉기 때문에 오늘은 바깥으로 나들이를 가시는 게 아니라 좀 집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는 날로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기다리시는 일관별 한번 살펴볼까요? 일요일이라서 역시 내 운세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그냥 봐주세요. 일관별로 보는 거는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월이 더 중요하고 월에 따라서 사람 운세는 다 달라요. 자신의 그 어떤 직업성 이런 거는 연하고 월에서 결정이 되고 이 일관으로 보는 거는 좀 몰이가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통변을 일관별로 하고 있으니까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갑목 먼저 시작할게요. 갑목 분들은 몸이 오늘따라 뭔가 잘 따라주지 않아요. 내 생각은 이만큼 가 있는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하시는 일마다 뭔가 자꾸 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거를 또 지켜보고 갑목 분들한테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좀 원망을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고요. 을목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 일을 내가 나서가지고 막 처리를 해줍니다. 해결사가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아와 정아 분들 보겠습니다. 병아 분들은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 친구 이런 분들이 사업이나 장사라든가 이런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요. 정아 일관분들은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오늘따라 하소연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들어주지 마시고 일정 부분에서 커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일간 하겠습니다. 무토 분들 준비하는 일의 실적이 이제 좀 보여요. 내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준비해오거나 1년 동안 준비해왔던 일이 궤도에 오르지 않아서 힘드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좀 일의 실적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고요. 기토 분들은 오늘따라 뭔가 계약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진행하는 일 자체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하는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힘이 빠질 수 있으니 맛있는 거 많이 모시고 으쌰으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일관들 볼까요. 경금분들과 신금분들 경금분들은 자식이나 혹은 여자분들 입장에서 남편분이 돈을 안 쓰려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일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요즘 그 평일날 쉬시고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오늘 일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들은 일에 집중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유난히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금분들 볼게요. 신금분들은 프로젝트라든가 본인이 손대는 일적으로 뭔가를 더 새로운 거를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수분들과 마지막으로 계수분들 해볼게요. 임수분들은 남자분들은 부인이 그리고 여자분들 임수분들 입장에서는 시댁 어르신들이 오늘 도움을 주겠습니다. 본인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수분들은 오늘 금전 조심하세요. 특히 지갑이나 카드 분실을 한다거나 카드가 중복으로 결제가 됐다거나 취소를 분명히 했는데 취소 문자가 나한테 핸드폰으로 오지 않았다면 반드시 카드사의 결제 취소 부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이 좀 흩어질 수가 있는 날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일관별로 다 봤고요. 일관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보충 설명드릴게요.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삼성이나 LG 뭐 이런 그냥 일반 폰들 있잖아요. 알뜰폰 포함해서 아이폰 말고 일반 폰을 쓰시는 분들은 하늘 도마뱀 만세력이라고 하는 무료 만세력 어플이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무료 만세력 어플은 요즘 상당히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럼 무료 만세력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아니면 컴퓨터에서 무료 만세력을 찾으세요. 사이트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찾으셔서 거기다가 본인의 생년월일을 양력이라 음력으로 변환을 하셔서 입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연월일시라고 하는 기둥으로 본인의 만세력을 찾을 수가 있고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본인의 일관입니다. 그 일관은 청간 열 가지 중 하나가 될 거고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라고 하는 이 글자 중에서 분명히 본인의 일관이 있을 겁니다. 그 일관에 맞춰서 제가 매일매일 일진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일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기토지만 같은 기토라 하더라도 기축 다르고 기사 다르고 기미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 일관별 운세가 내 거다라고 맹신을 하지 마십시오. 잘 맞는 분도 계실 거고 하나도 안 맞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한 사람이 오늘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재미삼아 보는 거니까요. 주말 모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월요일 일관 뽑을 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